진짜 맛있겠네 내가 벌써 이거 처음 본 사람은 어떻게 끊는지 모를거야 왜? 꾹 누르는거거든 꾹 누르는거야? 응 꾹 눌러야 꺼져 그치? 근데 이거 그거지? 한 번 켜면 그냥 아무것도 안하고 꾹 누르면 켜지는거야? 아니 한 번 누르면 꾹 누르면 꺼져 쉬운 생일파티에 오신 관객 여러분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 공연 입장 시작시간은 3시 40분 3시 40분입니다 당일 현장 출연과 현장 발권을 통해 티켓을 배고 받으신 동객분들께서는 진행 요원의 안내에 따라 계단 위쪽에서 대기 부탁드립니다 지금 생일파티에 오신 관객 여러분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 요원의 안내에 따라 계단 위쪽에서 대기 부탁드립니다 시간은 5시 29분, 5시 29분 예정이며 시작 시간은 됩니다. 〔 〔 〔 〔 〔 〔 〔 서울에서 마사진을 이끌어 왔습니다. 전엔 대한민국, 여왕 2,500원 여왕 3,500원 여왕 1,000원 여왕 3,500원 여왕 3,500원 여왕 3,500원 고맙습니다. 벨티 캐포니로 이동해주세요 접으셨어요? 네 초딩 때도 안 접어보던 비행기를 이렇게 접는 거 맞아요? 뭔가 좀 이상한 어? 그거 아니에요 어? 진짜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반대쪽인가? 아예 안 왔어 어? 개빡치잖아 우와 누구인가요? 누구 콘서트야? 네 누구신지 몰라 원어원 원어원 모르세요? 몰라 원어원도 몰라 원어원도 몰라 원어원 모르쇠 ệ기